오늘 이제 현서 위로 파티야 아 나 부러졌다 왜? 아 진짜로? 왜? 나 부러졌다 진짜? 뼈가 없었대 세번째 종바락에 원래 뼈가 없었대 세번째 종료 현서야 아 넷템 씨봐 너 책임져라 아 씨를 이렇게 면이 이렇게 이었어 아 미련 아 미련 너 지금 사람 손가락을 부러트려놓고 운동하는 거 아니야? 큰일이야 지금 6주 걸린대 6주 완치까지가 아니고 회복까지 6주 근데 원래 본인은 가운데 손가락에 뼈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몰랐어 나 때문에 알리는 것도 아 선생님 카스라이팅 들어간다 벌써 오늘은 아직 수술도 안 되는데 카스라이팅은 벌써 들어간다 나도 알았는데 좀 다쳐가서 일단 가자 카메라 들어가 회복까지만 정상으로 쓸 수 있는 아니 근데 왜 전신마취까지 가는 거야? 수면마취 해야 된대 내가 가지고 있는 희귀병 아 진짜로? 나도 몰랐어 이뻔 알았어 그거를 여기를 쬐서 희귀하네 그걸 다 긁어낸 다음에 다른 내 뼈를 가지고 이식을 여기다 하는 거래 이거 큰 수술이네 큰 수술 때 근데 어디 뼈를 그러면 몰라 그럼 이제 가서 알아서 해주겠지 뼈를 조금 빼달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 귀에 이 귀에 여기를 좀 깎아서 살짝 빼달라고 그러는데 필요 없어? 이 뼈가 참 포로 간 거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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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성아 너 진짜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심각한 거야 네가 제일 많이 웃어 지금 너 웃을 일이 아니래 믿어라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고 이건 심각해 지금 병원비까지는 내가 낼 테니까 옆에서 막 병문안이나 해놔도 병수발 밥만 해주고 똥 닦여주고 네 이빨 닦여주고 비대 그건 비대로 비대 내가 간지러워가지고 아 우리 서류를 잘 맞지 근데 짱구들 같아 짱구들 그니까 지금 도와줄게요 대기소에서 기다리셔서 성함 부르시고 나오세요 네 앉아있어 조금이라도 아파서 못 앉아있겠다고 근데 손이 아픈 거잖아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아껴야지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아껴야지 그러네 응 관계주님 어 가자 병증 구역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병증이에요 중증 아니에요 구역 이름이 그런거라서 신경 안 쓰세요 중증으로 좀 해주세요 아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이 프로저라 이름이 그냥 그런거에요 구역 이름이 아 진짜 왜 해 옷 입고 나와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 병증이 아닌데 기둥아 어? 이름이 그런거래 거의 훔치는거야 너 아 아 아 아 아 아 계속 해줘 아 아 엄청 부었어 별로 안 아파 보이지 근데 실제가 더 심한데 이거도 멍드럽고 손목에도 이거 멍든게 아니고 원래 아니 여기 여기 떼야 떼 어 이거 어디다 다시 갔어요? 얘가 발로 찼어요 원한친구 레슬링 하다가 황당해 하시네 응? 너가 감기 잘하니까 황당해 하시네 근데 내가 씻는거 어떻게 씻고 머리는 어떻게 감냐 너 진짜 큰일났다 머리를 너가 감기 잘해 근데 이거 내가 온전히 근데 다 책임져야되는게 사실 맞는거지 일단 아니 그니까 아니 내 말이 들어간다 야 이 씨바라 어 왜그러네 발을 발로 발로 날 왜 차 너에게 진심으로 난 미안해하고 있고 케찹들 미안해요 미안할건 없으니 지동희 어머님 너무 걱정마세요 제가 잘 솔직히 그날 바로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응응응 응응 이대로 나 사르라고 그냥 존나 어이없다 아니야 너 염증 긁어내야 되잖아 아니 근데 우리 노부부 같아 아니 진짜 아까 뒤에 아니 아니 이게 컨텐츠가 아니라니 아 이거 진짜 리얼 너무 콘텐츠 1도 아니야 인정? 이게 실제 상황이라니 아 너 왼손으로 지금 먹어 4만 원 5.5.5.5.5.1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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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정말 이게 진짜 진짜 웃긴 상황이야 사실 진짜 진짜 아 아 근데 오른손이니까 너무 많이 불편하겠다, 근데. 아우 아파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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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마늘. 육주. 그 말 뭐야? 나 육주 동안 얘 이렇게 힘들어할까 생각하는 거지. 너 존나 괜히 없다. 어떻게 했어요, 변기? 괜찮아. 절대 안정 취해야 돼요? 절대 안정 취. 나 건드리면 절대 안 돼. 댓글도 건드리면 안 되고 갈 때 이불을 잘 덮고 잘해. 아, 다음날, 다음날. 지금 나 심각한 빛이야. 아, 너무 무서워, 씨. 기완집이 찍어서 인스타 올리는 거예요? 방금 찍어서 인스타 올리는 거예요? 아, 저는 지금. 지금 이틀 동안 기동이가 전화로 너무너무. 자꾸 손 아파서 밥을 못 먹겠다 해서. 아, 자꾸 기동이가 플로팅하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? 그거 지금 나 데려가는 거 아니야? 집에 둘이 여기 싫어서? 괜찮지 않을까? 진짜 아침에 죽을 뻔했어. 너무 야하게 입는다. 왜 야하게 입었어? 너무 야한 데 봐줘. 플로팅 한다고 해서 나 데리고 온 거야. 나 플로팅 한다고. 나 플로팅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진짜 배 같이 와달라고 붙였어. 근데 뭐라고? 플로팅이라고? 사람이 뒤져가는데 지금 플로팅이라고 그러네. 이거 카메라 앞에 앉고 이거 앉아있어. 나 라면 싫은데? 배 아프면 노답이거든, 나. 똥도 딱 서자마에 있었어, 맞지? 똥 안 썼어. 아, 너무 아파. 누나 우리 짱이지, 그래도. 왜? 이렇게 나와서 손바지는. 아, 계속 잤네. 이제 약이 중요해, 이거는. 나 이거 못 먹어. 이거 해줘야 돼. 어, 좋아하네. 뭐야? 뭐야, 좋아해. 연수아, 너는 이번엔 너 차례야. 너가 뭐 해줘야 돼. 내 차례 거. 아, 우리 차례차례가 있구나. 너네 무슨 뭐, 나. 요양원, 요양원 살 먹지 잘해. 아니, 어제는 내일 병원 가는 거 있지만 안 된다? 내일 중요한 날이 가야지. 아, 나 진짜 빨리 가고 싶어. 너무 고통스러워. 미안해. 아무것도 못해. 미안해. 동기 왜 머리 좀 감겨주면 안 되냐? 진짜 감아야 돼서 그래. 그러면 이쪽, 나. 뒤에 짱이. 너 양치도 안 했어? 응. 아니, 수술이 잘 돼야지, 근데. 수술이 잘 되면. 그러니까 근데 내가 너 수술하고 그 간이 침대에서 자야 되냐고. 아니, 그거 좋거든. 너 보면, 씨. 니 랭귀랑 이거 있으면 내가 그거 끌어줘야 되고? 산책도 같이 나가줘야 되고, 바람 쐬러? 오면 했어. 아, 아파. 입이 짜서 좀 더 찍어줘야 되고, 입장에서 그걸 말아줘야 돼, 말아줘야 돼. 저는? 아니, 나 진짜 그니까. 육즙? 귤? 머리 냄새 한번 맡아봐. 아직은 괜찮아. 맡아봐도 한 번. 아직은 괜찮아. 아직은 괜찮아. 이거 정세한테 많이 맡으면 괜찮아. 네? 야, 저 유산균 먹어도 되지, 저거? 응, 유산균 먹어도 돼. 유산균 좋아. 아, 존나 걱정된다. 왜? 설사 쌀까봐. 아니면 아예 그러고 씻어, 밑에를 이렇게. 아, 왜 그러고. 아, 진짜로 방법이야. 따지 말고, 그게 더 잘 뜯길걸? 아, 물로? 어, 물로 씻어, 바지 아예 벗고. 왼손으로 왜 똥 못 닦나? 자만 닦게. 닦기 힘들 것 같겠네, 잠깐만. 아, 그래, 왜? 왜 안 돼? 닦을 수는 있어. 설사하면은 물로 씻고, 똥이면은 그냥. 그래, 나 진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. 저기, 저거 뭐야? 저기, 드라이기 지금 가는 거야, 제기가. 드라이기. 뭐 하네? 아니야, 아니야. 왜 그래. 머리를 왜 말려줘. 아니야. supplements Karl. 점대. 뒷넎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